저 서울 가서 새로운 일 해볼래? 진짜 자주 안 합니다 두 개의 부탁 좀 시켜주십시오 정기철 데리키기! 니가 정기철이냐? 내면 틀어둬 저 절대로 사장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기철 만나라면 만나고 신문자 하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! 내 분야고요 지금! 저 이제 경찰 맞지? 날 소리는 건 안돼 나도 나 믿는다 재현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다 좋아! 진짜 멈출 수가 없어 다 된다 다 된다